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중에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.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게시한 책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입니다.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.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, 가정, 학교, 일터가 회복될 것입니다. 여러분,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오.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